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소연쌤입니다. 8월 27일 8월의 세 번째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10분 부스터샷 준비를 해봤습니다. 퍼5 문항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퍼6도 한 문항 준비되어 있고 마지막에 오시면 어휘도 여러분들 조금 잘 챙겨 가시라고 준비해 놨으니까 꼭 봐주시고요. 제가 지금 2023년을 기준으로 1월에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이 부스터샷을 열심히 놓아드리고 있는데 8월 27일 것만 보지 마시고요. 그 전에 것도 ELSE랑 RST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신다면 분명 도움 되실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먼저 풀어 보시도록 할 건데요. 이제 A번에 comply, B번 fulfill, perform, observe 이런 식으로 어휘 문제로 들어가 있죠. 이 문제 푸실 때 제일 재미있는 거는 A번과 D번이 이제 동일한 뜻으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이 제일 재미가 있습니다. observe는 대표적으로는 관찰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는 있지만 특히 우리 수능 공부 하셨을 때에는 관찰하다 이걸로 정말 많이 암기하시죠. 그런데 토익으로 넘어오게 되면 뭔가를 준수하다, 따르다, 지키다 라는 뜻으로 쓰이게 돼요. 이제 comply 같은 경우도 뒤에 전치사 with를 함께 쓰면서 준수하다, 따르다, 지키다 라는 뜻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보시면 must라는 조동사 뒤에다가 쓸 만한 동사 원형을 물어보는 것과 동시에 그 뒤에 with라는 전치사랑 어울림이 좋은 자동사를 골라달라는 문제로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A번, comply 들어가셔야 되겠죠. 이거는 제 개인 채널에서 제가 여러분들 비밀과외 해드리고 있는 거 아시죠? 그 개인 채널에서 정리를 좀 해드렸어요. comply with 아니면 stick to 이런 식으로 특히나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타동사, 헷갈리실 수 있기 때문에 정리 좀 해드렸으니까 한번 봐두시면 정말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MECD가 전부 동사로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have postponed 라고 해서 postponed, 뭔가를 미루다 지연시키다 라는 단어가 중점적으로 들어가 있죠. 지금 올라가서 due to a recent technology failure, 전치사 구 살짝 먼저 거둬주시고 모든 annual company bonuses 주어가 동사다 라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until the personal database is entirely recovered until이 접속사로 쓰였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the personal database 주어 is entirely recovered가 동사로 주어 동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until은 접속사로 쓰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 동사가 들어갈 거라는 건 우리 너무 잘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로 postpone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 무엇을 연기하다, 미루다 라는 뜻을 가지는 타동사의 성격을 가지는 친구죠. 이 친구가 그냥 능동태의 형태로 들어간다면 뒤에 목적어가 있어줘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구조로 봤을 때 접속사가 나오고 목적이 없죠. 목적이 없기 때문에 수동태로 들어가야지만 정답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해석을 해보더라도 모든 연간 회사 보너스는 보너스가 스스로 뭔가를 연기하는 것이 아니고 보너스는 연기가 되어 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어와 동사의 관계를 봤을 때에도 수동의 관계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수동태는 뭐예요? 여러분 pp 앞에다가 비동사를 써야 되는 거죠? 그 뒤에 pp로 끝나는 것들을 먼저 찾아주시고 난 다음에 그 앞에 비동사가 있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c번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다음 문제 들어갈게요. 3번입니다. since는 접속사로도 쓸 수가 있고 아니면 전치사로도 쓸 수 있어요. as long as 뭐 뭐 하는 한 부사절의 접속사 open 특히 이 친구는 앞에 뭐 이렇게 뒤에다가 ing를 붙여서 뭐 뭐 하자마자라는 뜻을 쓰는 거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 open이라고 할 때는 이 up을 생략해서 그냥 on ing 이렇게 들어가도 같은 말로써 뭐 뭐 하자마자 우리 뭐 on ing, by ing 이렇게 들어가면 뭐 뭐 함으로써 이게 되게 유명한 친구들 있잖아요. 외워주셔야 되는 거. for example는 예를 들어서 라고 해석이 되어지는 접속 부사입니다. 지금 뒤에 ing 들어오는 것만 봐도 좀 간질간질 하실 거예요. retire from the Chicago Times. Chicago Times에서부터 은퇴를 하자마자 스펜서라는 사람은 will be available for independent photography work. 독립 사진 작업을 위해서 이용 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날 거다라고 해석해 주면 되겠고요. 뭐 뭐 하자마자 on ing, upon ing 정답 c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 문제입니다. 4번입니다. 4번은 이제 여기 지금 is라고 해서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와 so가 눈에 좀 들어오시면 좋겠고 쭉 가다가 that도 눈에 들어오시면 제일 좋죠. so 형용사 너무 뭐 뭐 하여 대절하다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으시죠 여러분? 여기 형용사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형용사. confident도 형용사, confidential도 형용사입니다. 비번에 들어가 있는 confidently, L, Y로 끝나 이 친구는 L, Y로 끝났기 때문에 부사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정답 될 수 없고 언수도 명사이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없어요. 그럼 같은 형용사를 보고 해석적으로 봤을 때 적절한 걸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storm outdoored in, it's so confident. 너무나도 자신감 있습니다. 너무나도 자신 있어요. 아니면 it's so confidential. 너무나도 비밀이에요. 기밀, 인, 비밀, 의 이런 뜻을 가지는 단어잖아요. and the waterproof performance of its jacket that it is offering a three-year guarantee on its latest apparel. 최신 apparel에 있어서 3년 동안의 보장기간을 제공한다. 3년이나 저희가 보장해드릴게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자켓에 있어서의 방수 기능에 넘나 자신감이 있다. 정답은 A번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은 part 6 문제예요. ABCD 봤을 때 동사로 구성되어 있는 상태고 이런 게 좀 어렵잖아요. 우리가 part 5에는 똑같은 동사 문제라고 할지라도 주어진 그 문장 안에 내가 정답이야를 알려주는 단서가 주로 들어가 있지만 part 6에서는 바로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the bi-weekly meeting of our product development team 하고 동사 뭔가 개최되다라고 해서 B 동사와 PP 형태로 쭉 들어가 있어요. 전부 수동태예요. 그럼 A가 정답이면 현재 시제, B는 과거 시제, C는 미래 시제, 그리고 D는 과거 완료 시제. 이렇게 시제적인 차이만 있는 상태거든요. In the second floor conference room on October 17, from 9am to noon이라고 해서 10월 17일 오전 9시에서 부터 12시까지 근데 지금이 몇 월 며칠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10월 17일 9시에서 12시만 봤을 때에는 앞으로 일어날 일인 건지 이미 있었던 일인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거 그게 part 6 시제 문제 푸실 때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답이 나오지 않으니까 더 읽어보셔야 돼요. All team members are required to attend. 모든 팀 멤버들은 참석하시는 거 요청되어 집니다. Unless they have an unavoidable scheduling conflict. 피할 수 없는 스케줄상의 어떤 conflict이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모두 요청되어 집니다. 아직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참석해 주세요라고 요청되어지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있는 문장, 뒤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서 아, 개최가 될 예정이겠구나라는 걸 유추하시고 미래 시제인 C번 정답 이렇게 문을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vocabulary 들어가시죠. satisfied는 만족하는 이란 뜻이죠. 보통 사랑명사 수식할 때 제일 많이 써요. 만족한 어떤 감정을 느낀 이란 단어이기 때문에 spacious도 토익이 정말 좋아하는 정답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넓다, 넓은, 굉장히 공간이 큰 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The newly renovated Goldfish Convention Center has more ~~conference rooms so we can easily host large meetings. 여기서 단서가 나와 있는 거죠. 큰 회의들을 쉽게 개최할 수 있다는 것은 큰 회의잖아요. 많이 넓은 거겠죠. spacious 정답 들어가셔야 되고요. largely는 크게, 뭐, mainly랑 거의 동의어다라고 보시면 되고 adversely는 부정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외워주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을 정도인데요. due to는 뭐예요? 우리 뭐 due, to, owing, to, 아니면 because, of, because, of 이런 식으로 뭐뭐이기 때문이라고 해석이 되어지는 전치사잖아요. 이 due, to를 뒤집고 들어가는 대표적인 정답으로서 largely가 있어요. 주로 뭐뭐 때문에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due largely to. 주로 뭐뭐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죠. due largely to. Not a single passenger was injured during the crash landing. due largely to the pilot's quick thinking and his expertise. 조종사의 빠른 사고와 그의 전문성 때문에, 주로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implement는 대표적으로 뭔가 M&T로 끝났기 때문에 명사 생각하시겠지만 토익에서 물론 명사도 있습니다만 토익에서는 동사로 출제하는 단어죠. 뭔가를 시행하다, 실행하다 라는 뜻을 가지는 단어고 accompany는 동반하다 라는 뜻을 가지는 단어입니다. 모든 신입사원들을 위해서 종합적인 훈련 오리엔테이션을 동반하는 건 이상하고요. 여러분들 신입사원분들 오셨으니까 저희 인사과에서 트레이닝 오리엔테이션을 시행하겠습니다가 맞겠죠. 그럼 정답은요. A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7, 8월. 8월 정말 무더웠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8월의 마지막 시험을 앞두고 계시는 분들에게 좋은 길을 팍팍 전해드리면서 꼭 좋은 점수 받고 오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적중특강 부스터샷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